다음 달부터 독립금융상품 자문업 제도가 도입됩니다. 용어가 생소하죠. 증권사 등 금융상품 가입이 이루어지는 판매사와는 별개로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자문사를 키워서 불안전 판매를 막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냉랭한 반응 속에 벌써부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사기가 벌어진 원인 중에는 은행 가증권사 같은 판매사에 무리한 가입 권유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전 판매를 막고자 독립금융상품 자문업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통 자문사는 판매사와 제휴를 맺고 특정 금융상품 가입을 추천하는데 독립자문사는 이런 구애를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합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독립자문사는 투자 상품에만 허용됐는데 금서법에서는 예금과 보험, 대출 상품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제도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문을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수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독립투자자문업은 4년 전에 먼저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등록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도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금융상품중개업자한테 자문행위 기회를 적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소비자 편익을 고려할 때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러기도 뭐하고 저러기도 뭐하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자문 업무와 관련한 법 규정을 완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제도 활성화 문제는 부차적이고 별도의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